강서구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이은 세 번째 복지서비스,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소개해드립니다.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라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살짝 확인해봤는데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더라고요.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릴게요. 산모를 위한 영양관리, 식사 준비는 기본, 산후회복, 산모와 신생아의 생활공간 청소나 세탁과 더불어서 산모 교육도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고 소중한 아기의 건강상태 확인,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서비스도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살펴드립니다. 해당 서비스는 원래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90일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태아유형, 출산순위 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강서구청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연락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육아의 길에는 가정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람이 함께한다는 뜻이겠죠. 강서구는 숭고한 육아의 길을 걷고 있는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